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철에 복병 살모넬라균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냉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냉면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자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지난달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중에서 34명이나 식충독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망한 남성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폐혈성 쇼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고양시의 한 김밥집 고객 3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가운데서 20대 여성 굉장히 젊은 분이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김밥을 먹고 그 이튿날부터 고열, 설사, 복통 등에 시달리다가 쓰러졌고 4시간 후 숨졌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계란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모넬라균은요 닭이나 돼지 등 가축의 장래에서 서식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육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110건 6,838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보고됐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7%가 계란 또는 계란지단을 먹고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살모넬라균이 무서운 이유가 냄새나 맛 등으로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번식이 쉬어서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요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중에서 아주 대다수가 7월에서 9월에 보고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계란을 주재료로 하는 음식들 중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면이라든지 육전 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리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음식들은 간접적으로 계란지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덜 익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계란을 먹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걀을 구입할 때 균열이 없고요 냉장 보관된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구입을 하고 집으로 가져갈 때에도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되도록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 달걀을 옮기고 교착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다른 채소 등과 직접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요리 온도인데요 75도 이상에서 적어도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균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모늘라 균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하는 시점이고요 또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한다고 나쁠 게 없겠죠 자 여기까지 살모늘라 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